공무원연금 시아이오로 계셨죠. 이창훈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또 10시가 내 취침시간이다 이런 건 아니시죠? 그렇진 않아요. 1부에서 저희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동학개미라고 표현한 우리 개인투자자분들의 역할이 컸던 지난 1년이야 분명히 우리 시장체제가 바뀌었다는 느낌은 듭니다만 지금 이제 그동안 시장에 몸 담으신 지가 진짜 한 30년 가까이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아닌가요? 그렇죠 30년 됐죠. 제가 89년도부터 이 시장에 있었고 제가 주식 펀드매니저가 된 게 1992년도니까 92년도 그때 92년도 소위 말하는 한투 국투 대툭 하던 거 맞습니다. 91년도부터 했다. 그러니까 30년 된 거죠 딱. 말씀 난 김에 그 3대 투신이 왜 망했습니까? 정부가 하니까 망하는 거죠. 정부가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봐요. 우리나라 삼성론자 현대차 엘지화학 심지어는 최근에 맞는 셀트리온 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 중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경쟁력이 없는 인더스트리가 어디예요? 가브먼트? 금융이잖아요. 금융. 금융만이 국제화도 안 됐고 글로벌 경쟁력이 없잖아요. 왜? 그런데 퍼블릭 습태에서 규제하니까. 삼투신이 왜 망했냐. 삼투신도 주식회사거든요. 주식회사. 그럼요. 거기도 지금 우리나라 거래소처럼 금융기관들이 출제한. 물론 출발은 공사에서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재미있을 수도 있을 텐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개발 주도하면서 산업자본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자산운용사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 당시에 한국투자공사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한국투자공사. 그게 지금 얘기하는 한국투자신탁 운영의 전신이죠. 전신이고. 한국투자공사를 만들었고 그게 나중에 한국투자증권이 된 거고 투신이 된 거고. 한국투자공사 신입이 되면 정부 지분 100% 공사였으니까. 공사를 미화화시킨 거죠. 그래서 한국투신 두 번째 생긴 게 대한투신 세 번째가 국민투신이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왜 망했냐고. 옛날 얘기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88올림픽 있잖아요. 88올림픽을 하고 나서 시장이 1000포인트를 넘어가요. 맞습니다. 처음으로. 굉장히 시장이 좋았어요. 3조호황이라고 해서. 3조호황. 저금리, 저유가, 또 저달러. 달러 액세 이렇게 해서. 88올림픽 이후에 엄청난 호황을 누렸고 그걸로 주가가 1000포인트를 갔는데. 그러고 나서 꺾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천에서 한 700포인트 꺾였으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때 참 우리나라가 과감하게 한국은행이 시중은행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이 했던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걸 사실 우리는 30년 전에 했어요. 그게 아마 제가 기억이 잘 다녀왔는데 92년도인가. 그래서 한국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무제한으로 돈을 빌려주고 시중은행이 삼투신에 돈을 빌려주고 삼투신이 시장에 가서 시장을 바친다고 주식을 샀어요. 샀어요.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게 받쳐집니까? 못 받쳐지거든. 그래서 결국은 그게 반등했다가 무너지면서 삼투신이 완전히 부신화된 거죠. 삼투신한테 돈 줘가지고 은행 통해서 한국은행이 돈 찍어가지고 은행 통해서 삼투신한테 해서 줬더니만 잠시 받쳐지는 듯 했다가 그냥 꼬르박는 그때 삼투신은 맞탱이 같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러면 그 투신에 재직 중이셨던가요? 그렇죠. 그 시절에? 그때 제가 펀드매니저 했는데요. 과천에 여러 번 불려가셨겠구나. 그거는 불려가는 건 위에 임원들이 불려가는 거고 아침에 주식은행 부장님. 옛날에 부장은 무제하게 높았어요. 삼투신이었기 때문에 역량도 무제하게 컸고 부장님이 아침에 딱 손가락 딱 이렇게 하면 부장님이? 나와서 딱 손가락을 세게 하는 거 같아요. 오늘 300억 사는 거야. 300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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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딱 이렇게 500억 사는 거야. 그런 날을 그러시죠. 옛날에는 재무부에서 그걸 통제했었죠. 요즘 그러면 공무원연금에도 계셨습니다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CIO가 옛날에 한참 때 삼투신에 정권 부장 대비 더 셉니까? 전혀 안 쎄죠. 전혀 안 쎄죠. 전혀 안 쎄요. 전혀 안 쎄죠. 오늘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원연금위원회 지난번에 한 번 했다가 결론을 못 내고 오늘은 기어이 국내 주식 비중 목표 유지 규칙 이래갖고 했는데 기존에 금년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16.8%인데 국내 주식 비중이 여기에 소위 말하는 전략적 자산배분 SAA인가 맞죠? 네, 맞아요. 스트레티직이라서 S죠.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국민연금이 지금 한 800조 되는데. 800조. 추계로 하면 그전에는 한 3천조까지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추계는 보니까 좀 줄었더라고. 제가 보니까 아마 기대 수익률을 낮춘 것 같은데 2천조와 넘게 늘어나요, 국민연금이. 언제까지요? 그게 이제 향후 한 20년 이렇게. 향후 20년에 현재 지금 800조 원 규모인데. 네, 한 2천조까지 늘어나요, 2천4백조까지 늘어나요, 2천4백조. 2천4백조 정도까지 는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큰데. 지금도 큰데. 국민연금이 말하자면 이제 연못 속의 고래인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늘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바다 속에 가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방향은 맞는데 큰 부분에서는 무조건 해외 쪽을 높인다. 그다음에 대체 투자 비중을 높인다 이런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국내 주식 비중은 서서히 낮춰나가는데 장계에 걸쳐서 조금씩 낮춰나가는데 올해 목표 비중이 이제 16.8%에서. 그런데 작년에 채권 같은 자산들은 금리가 낮았잖아요. 그런데 국내 주식은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었는데도 주식 비중이 20%가 넘어간 거죠. 전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도 연금 시아효로 했지만 그 안에 위험 관리 규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허용한도가 있어요. 허용한도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말씀하신 이제 SAA Strategic Asset Allocation 전략적 자산배분 또 하나는 이제 Tactical TAA라고 하는데 Tactical Asset Allocation에서 그거는 이제 전술적 자산배분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는데 그래서 합해서 한 5% 플러스 말해서 5% 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전략적 자산배분 안은 내가 그냥 16.8%를 지키려고 했는데 나 손도 안 냈는데 어쩔 수 없이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났다. 주가가 올라가지고. 네. 그리고 Tactical은. 그래서 그래서 16.8%이 아니고 한 18.8% 정도 넣는 건 안 팔아도 되는 거네.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2%였는데 그걸 이제 오늘 1%를 늘려준 거죠. 그 플러스 마이너스 2%를 플러스 마이너스 3%로 한 게 오늘 결정의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추가로 2%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CIO나 투자 연락첨 제한의 재량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끔 더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그 여유분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기존에 16.8%에 소위 말하는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한 게 플러스 마이너스 2%였는데 그래서 18.8%를 넘으면 안 된다. 맞습니다. 이 소리였다가 오늘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로 이걸 늘렸기 때문에 그러면 19.8%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펀드매니저 운용 CIO가 할 수 있는 그 재량. 재량. 그거는 플러스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일단 국민연금이 너무 크고 그다음에 이제 했다가 잘못됐을 때 리스크도 있으니까 1, 2, 3, 1번씩 평가를 받을 때 벤치막 대비해서 예를 들면 자기가 택티컬하게 베팅을 했는데 거꾸로 간다든지 이런 리스크를 잘 안 지고 싶어 하는 거죠. 솔직히 이것도.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플러스 16.8%인데 플러스 5% 하면 얼마죠? 21.8%가요? 네. 거기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지금 800조가 향후 한 20년에 걸쳐서 2,400조 원까지 가는 와중에 여기서 국내 주식을 갖다가 비중을 갖다가 16.8% 계속 낮춰야죠. 16.8%가 아니고 계속 낮춰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흔히 하는 얘기로 우리 증시가 그러면 세계 증시의 비중이 얼만데 따져보면 세계의 비중이 우리나라 증시가 2%가 안 돼요. 2% 전 세계 1.8% 전 세계 증시의 시총 대비 우리 한국 증시의 시총이 한 1.8%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주식을 16.8% 갖고 있는 건 많이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하는 게 맞다. 이 논리는 맞는데 이걸 갖다가 그러면 두 번씩이나 이런 회의를 해가면서 그나마 1%포인트라도 전략적 자산 배분 비율을 올린 거는 솔직히 말해서 하도 주가가 잘 못 오르고 연기금이 그동안 계속 팔아서 욕을 먹다 보니 또 임시방편 아닙니까? 그냥 일종의 우리 이렇게 임시방편을 하잖아요. 임시방편이라기보다는 우리도 이렇게 좀 예능 쓴다. 임시방편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우리 세대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요. 지금 국민연금이 들어와서 사주고 확 확 올라가면 좋죠. 사실 대한민국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3000포인트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가가 비싸냐. 그럼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안 비싸죠. 안 비싸죠. 왜냐하면 다른 우리가 이제 진짜 이것도 이제 우리 정책당국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지금 경제규모나 무역규모로 보면 글로벌 탑10인데 그런데 우리 시장은 하조 취급 받잖아요. 우리는 msci 월드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들어가서 베네주엘라 칠레 터키 아리엔티나 이런 애들하고 같은 취급을 받고 있거든. 그래서 포르투갈 같은 나라도 월드인덱스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 값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여기서 사서 한 4000포인트 보내도 그게 뭐 비싸냐. 그렇게 되면 얼추 밸류에 다른 나라하고 비슷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세대는 좋은데 국민연금을 팔아서 이제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럼 지금 뭐 0. 몇 프로 파는데도 이 난리인데 그거는 국민연금 만약에 2% 5%씩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은 붕괴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파는 시기를 생각하면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3100을 회복했다고 그나마 다행이다 하고 있는 이 와중인데 이거 분명 저평가다. 저도 공감하고요. 상대적인 저평가죠. 상대적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코로나 시국이라서 지금 다들 국내에 딱 묶여서 깝깝하게 지낸 지가 막 1년이 넘어갑니다만 해외여행 다녀보시면 분명 느끼실 거예요. 우리는 선진국보다 못할 게 없는데 싶은. 그럼요. 대한민국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제 딴 데 가서 방송해서 서학게임 얘기하고 그러던데 어떻게 보냐. 동학게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 왜 그러면 지금 동학게임이 하겠냐. 무지하게 물 먹었거든. 기관으로부터. 저도 뭐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뭐 운영사 대표도 하고 시아유도 오래 했지만은 돌아와봐요. 바이코리아 펀드. 그때 30조 몰렸거든요. 그다음에 2007년도 2008년 서프라임 전에 해외 투자 펀드 엄청 열풍 불었거든요. 인사이트 펀드. 무지마 투자 기관 아세요? 하루에 4조가 물렸거든요. 하루에 4조. 인사이트 펀드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래갖고 다 개피 받잖아요. 왜냐하면 바이코리아 펀드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대우그룹 부도가 있었잖아요. 그 30조가 반토막 났고 해외 투자 펀드 왕창 몰리고 나서 1, 2년 뒤에 2008년 금융기기가 와서 또 작살났고 그러니까 못 물겠다 하니까 뭐가 나왔냐면 랩 컴터가 나왔거든요. 랩이 나왔죠. 기억나시죠? 차화장. 차화장. 랩하고선 그것도 망가지면서 또 엄청나게 개인들 피해받고 그것도 못 믿겠다.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해치펀드 해줄게. 3억 펀드 나왔잖아요. 그거 라임 옵티머스 또 당했어. 라임은 하다보이 몸집이 커서 그렇다 치고 꼭 가야다는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는 그냥 내가 하는 게 낫다 이거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저는 대한민국의 프라이비스 섹터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부가 방해만 안 하면. 정부가 방해만 하면. 방해만 하면. 그러니까 제가 보면. 어떤 방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규제는 뭐. 대한민국이 사업하기 무지하게 어려운 나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랩 두면 우리나라 같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진짜 이 반도체 선도 업계도 나오고 정말로 현대차 같이 전기차 하겠다 그리고 배터리 전기 배터리 1 2 업체가 나오고 배터리. 저도 압니다. 제가 사실 영어 더 잘해요. 제가 영세히 외국계에서 대표이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반론을 제기 할 건 없고 그거는 한번 제기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지금 개인들이 옛날하고 좀 다르다. 옛날에는 제일 그게 개인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유식하게 얘기하면 인포메이션 어시메트리가 심했거든.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해갖고 기관 투자가보다 훨씬 열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만 봐도 웬만한 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 시장에서 이렇게 갈부 닦으면 저는 잘할 거라고 보고 한국의 개인이 월스트리트로 가잖아요. 저는 좀 잘할 것 같아. 대신 몇 번 물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돌아보면 지금 1년 됐지만 결국은 시장이라고 하는 게 다 자연스러운 거다. 그래서 걱정되는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환경 하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어떤 하나의 시대적인 조루다 이렇게 봐요. 그렇다면 지금 단장님께서 보시는 지금 현 시점에 우리가 1월 11일 날 찍었던 고점이 3266입니다만 그거 언제쯤 올라선다고 기대하십니까? 올라서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얘기에 자꾸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요새 저는 사실 아날로그 세대잖아요. 배터리 세대죠. 배터리 세대인데 요새 제일 난리인 건 비트코인이잖아요. 글쎄요. 그건 논리적으로 보면 분명히 될 수 있는 거고 투자할 수 있는 건데 손이 안 나가잖아요. 이 배터리 세대는 안 나가죠 손이. 디지털에. 그런데 20대들은 손이 무지하게 잘 나가거든. 걔네들은 게임할 때 코인 이런 거 무지하게 많이 해봤으니까. 저도 요새 보니까 무슨 옛날 뭐 도토리부터 익숙해하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동학개미도 마찬가지로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탈중앙화인 거예요. 탈중앙화. 탈중앙화. 중앙화. 그다음에 탈제도화. 말하자면 야 가만히 보니까 뭐 연준이고 나발이고 종이 무지하게 찍어내가지고 뭐 집값도 무지하게 올리고 야 못 살겠다 너를 어떻게 믿니 차라리 널 믿느니 내가 비트콘이 있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인증해? 근데 점점점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진짜 괜찮은 거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회의 정치인들을 보면 저항만들이 진짜 나라에 도움이 돼?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지. 그런 거에서 차라리 그거보다는 우리가 차라리 우리끼리 연대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동학개미도 그 흐름에 하나에 서 있는 거고 비트코인이나 크리프트코론시도 그런 걸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메타버스 얘기를 요새 새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팍팍한 현실 말고 현실이 아닌 규제와 제약이 적은 가상공간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지 않나요? 야. 이게 라이브하는 재미가 있네요. 이게 약간 라이브고 약간 이게 유튜브 같은 느낌 들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걸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엉뚱한 소리 하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피드백이 들어오네요. 아까 도토리 말씀을 드렸더니만 제이제이 님이 도토리에 익숙한 세대는 40대. 맞아요. 맞아요. 40대들이 지금. 왜냐하면은. 그런데 그냥 도토리도 몰라. 그 도토리도 모르니. 맞습니다. 두사불체의 계두식이가 도토리 얘기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러면은. 너무 합시다. 아까 주식 얘기들. 글쎄요. 어느 저기 언젠가는 다 고점을 높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시장을 전망하려고 하지 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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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거꾸로 시장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를 잘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해봐라.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래도 이제 나름으로 제가 이제 그래도 시장 전망을 한다고 하면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끌고 갔던 건 유동성장이고. 네. 왜냐하면 아직 경제가 좋아진 게 손에 안 잡히잖아요. 뭐 지표는 개선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무지하게 좋아지겠죠. 올해. 우리나라 말고 미국. 우리도 좋아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좀 늦죠. 특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백신이 늦었기 때문에 gdp 총장 지표는 괜찮아질 텐데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상당히 우리는 올해도 이미 끝난 거지. 맛이 없지.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7월 정도 되면 거의 다 백신을 맞는다니까. 그리고 백신을 반만 맞아도 백신 맞은 사람들은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 경제는 무지하게 높게 성장할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저금리하고 이제 통화 양차 관화 때문에 유동성장이라고 하면 지금 눌려있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변곡점인 거죠. 이제 국면 전환하기 위한. 그럼 당한 국면은 이제 진짜로 경제도 좋아지고 기업의 실적도 좋아지면서 실적장세 펀더멘탈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미 그런데 미국은 가고 있잖아요. 미국은 지금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잖아요. 신고치를 계속 빼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닥 감동은 없어요. 매일 사상 최고치 경신인데. 우리가 못 가는 이유는 뭐냐.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MSG와의 이머징이 있기 때문에 못 간다. 데일리 차트를 봐요. 저는 이제 선물을 매매하기 때문에 선물 롱쇼을 하기 때문에 장중현도 시장을 보거든요. 이거는 5분 단위로 코스피하고 홍콩에 있는 H지수, 싱가포르에 있는 차이나 A50지수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머징에 지금 1등 국가, 제일 시카츠에 큰 놈이 누군지 아세요? 이머징에서? 네. 누구죠? 중국이거든요. 그렇겠죠. 원래 우리가 제일 컸는데. 그러니까 이머징에서 우리가 중국 옆에서 중국 아래로 취급받기 때문에 지금 이머징이 이꼬리인 거거든요. 글로벌에서. 맨날 10시 반에 중국 증시 열리면 그거 한 번 따라다니고 위에 하나 따라다니고. 10시 반에 보면 안 되죠. 10시부터 하거든요. 10시에 차이나 A50 선물이 열리고 10시 15분에 H지수가 선물이 열리고 10시 반에 이제 상해종업직원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맥락 때문에 좀 우리가 좀 지금 눌려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또 국민연금도 계속 기계적으로 팔았고.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이 매도하는 건 적어도 좀 줄어들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적어도. 그다음에 지금 빅스가 보시면 우리 변동성 지수 보호린덱스가 보면. 얘가 이제 16대까지 내려온 거 같던데 20미터로 훅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20미터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가 얘기하는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리스크 프리미엄이잖아요. 그럼 리스크 프리미엄이 이렇게 낮아지면 이제 미국에 들어가 있던 자금들이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재넥. 왜냐하면 이미 미국은 많이 올랐고 우리가 이제 일드 트레이싱 한다고 그러잖아요. 수익률을 달아는 돈이 될 때. 그럼 이 정도 되면 이제 이머징에 좀 넣어봐도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샀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연금이 안 파는데 외국인들이 이미 미국 시장하고 갭이 벌어졌으니까. 야 근데 삼성전자를 보면 저 싸그덩 그러면 들어올 것 같아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들 1분기 실적 나와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제가 보기에 2분기는 더 잘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통화당국에 스탠스를 바꿀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갈 것 같아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야. 빅스 얘기 말씀하셨으니까 예전부터 이렇게 빅스 예의주시하시는 거 제가 잘 아는데 아직까지 빅스가 통상적으로 또 시장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잠잠하고 낮게 유지되면 언젠간 또 뛰어오는 게 아직은 그 시기는 아니라 보시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이수 선생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에 거의 몇 년 동안 빅스가 10에서 15 사이였죠. 그 사이였습니다. 10에서 15 안에서 그냥 바닥을 기고 있었죠. 20 넘어가면 완전 특별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물로 보니까 18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 정상화 과정으로 온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지속이 되면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시장을 봐보면 이 빅스가 낮아지면 그다음에 돈이 이머징 쪽으로 들어가더라. 이머징 쪽으로 들어오면 이머징 중에서 지금 제일 똘똘한 건 한국이죠. 코리아죠. 왜냐하면 중국은 정치 리스크가 있으니까 미국으로부터 두드려 맞을 리스크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들어온다 하면 한국으로 사겠죠 일본으로. 뭐 터키 주식으로 사겠어요? 베네수엘라도 사겠어요? 한국 사겠죠. 조금 그 시기적으로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뭐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민간 쪽이나 기업 쪽에 좀 아까 끌이기에는 조금 이제 힘 빠져가는 시기라서.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단장님 보내드리기 전에. 아니요. 좀 더 해도 괜찮아요. 더 하셔도 되죠. 괜찮습니다. 저는 다행입니다. 저는 뭐. 아니 내가 기다릴 땐 지루했는데요. 네. 이런 방송이 좋네. 이렇게 하니까 약간 유튜브 같아서 편하네. 지금 어느 분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이창훈 단장님 완전히 유튜브에 적응하셨다고. 맞아요. 아니 제가 이렇게 뭐 환경 나가고 이렇게 방송 나가보면 이런 유튜브 비슷한 게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하고 싶은 얘기 편안하게 해도 되고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조금 양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정규방송에 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면 뭐 악플도 다니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그래도 좀 그런 게 되니까 약간 또 농담삼아 이렇게 해도 되고 하니까. 저도 이렇게 뭐 라이브 중에 올라오는 우리 대화도 이렇게 중간중간 보고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단장님한테 대한 어떤 신뢰가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팩트체크 몇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코리아 펀드 바이코리아 부터 해가지고 몇 군데를 까셨습니다. 많은 자산운용사에서 대표이사도 하시고 펀드매니저도 하셨는데 손님 눈물 뺀 적은 없으시고요? 아니 있죠.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펀드 매니저 했을 때는 뭐 그런 적은 없었고. 진짜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프루덴셜에서 대표를 할 때 그때 서프라임 맞았거든요. 2008년도. 그러니까. 그때는 고객이 두 번 나간 거죠. 두 번. 왜냐하면 해외투자펀드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때는 다 화내지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화내지도 펀드 안에서 한 게 아니고 별도로 했다고. 자기 개인 업가트로. 그러니까 펀드도 손실이 났는데 화내서도 깨지니까 증거금 마진콜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원본 다 날리고 화내서 날리고 이중을 날렸거든요. 그 당시에는 또 분위기가 화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틈 분위기.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 왜 화내지를 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나라의 주식을 산다는 건 그 나라의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통화에 대해서도 신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통화도 강사라고 생각하는데. 안 하는 게 맞지. 그런데 그런 얘기 할 것도 소용이 없는 게. 제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키운 누가 갖고 있어요. 판매 채널을 갖고 있잖아요. 증권회사 판매. 증권회사나 금융이. 야 그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남들이 하는 대로 해. 남들 하는 대로 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고객들이 사면 제도권에 들어와서 별로 재미를 많이 못 봤는데.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이 비즈니스 구조가 틀렸다. 이거를 운용사를 만들 때 이거를 우리가 일본식 모델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판매사, 증권회사나 은행이 주도하도록 이 구조를 짜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퍼포먼스 드리븐이 돼야 되는데 마케팅 드리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수익률 좋은 펀드를 파는 거야. 지금 좋은 거. 그럼 지금 좋은 거는 빠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당연히 나요. 수수력 높은 거. 운용사는 그냥 힘이 없지. 물건 팔아야 되니까 그냥 파는 놈이 이렇게 해와면 그렇게 해와면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지금 지금도 여전히 계속 시장에 몸담고 계시고 계속 워치하시니까. 지금은 이제 내가 기간투자가가 아니고 동학개미지. 그렇죠. 동학개미로서 그냥 30년 동안에 이렇게 축적된 촉으로 그냥 편하게 말씀하신다면 어디가 제일 돈 들 것 같습니까?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아니 저는 주식이 제일 좋다고 봐요. 주식이 제일 좋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 세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시장 자본주의인데 시장 자본주의라고 하는 큰 틀이 바뀌기 전에는 주식보다 더 좋은 자산은 없죠. 더군다나 무지하게 돈을 찍어내잖아요. 금리가 낮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낮으면 주식의 가치는 더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그러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구글 이런 특히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플랫폼 이런 것들 망할까요? 구글 가슴 회사가. 우리 살아있을 동안은 안 망할 것 같은데. 그리고 왜 사람들이 기술주 성장주에 그렇게 열광하느냐. 좀 패러다임이 바뀐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자본이 주도했어요. 자본이 주도해서 기술도 데려오고 노동도 데려와서 물건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게 제조업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자본이 주도하는 것 같지가 않거든. 기술만 있으면 자본은 딸려온다. 그렇죠. 그러면 아니 쿠팡 봐요. 네. 아이디어잖아.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 앨런 머스크? 몇 년 동안 적자 했잖아요. 아마존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컨셉과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컨셉이나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게 이제는 자본도 가져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 주도권이 내가 보기 좀 바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눈치채시고 그런 주식을 걸으시면 돼요. 마지막에 제가 여쭤볼까 했던 질문에 대한 답으로도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 저도 의외입니다. 저는 이거 지금 하시면서 오히려 더 생생해지시는 게 재밌네요. 재미있으시죠. 이게 훨씬 재미있는데요. 그럼 저희 우리 지금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 단장님하고 이렇게 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악플이 있을 거야. 시간만 되시면 자주 모셨어. 악플이 있을 거야. 뭐 반말한다 그러고. 뭐 그거야. 다 좋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